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미래투자하라의 오세훈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사무인터넷 등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뼈대가 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도 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인 SNL 핵심 기술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통신업계에서도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른 트래픽 폭증과 또 비용 절감에 이 기술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 5G 핵심 기술로 SDN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최고 수준의 SDN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아토리서치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인데요. 아토리서치의 정재웅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회사명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마치 일본 만화의 상징이 아톰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아토리서치 어떤 기업이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토리서치는 IT 분야 중에서도 통신 네트워크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람이 또는 기계가 모든 것이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같이 협력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량이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폭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다루기 위해서 기존에는 하드웨어 장비만 갖고 풀던 것을 이제는 소프트웨어 안에 지능을 담아서 푸는 니즈가 생겼고 그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토리서치는 또 차세대 기술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죠. SDN과 또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한 7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셨나요? 아 제가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슬리콘밸리 지역에서 한 10년 공부도 하고 회사에도 다녔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인텔에 있었고 인텔에서 제가 하던 일이 앞으로 미래에 크게 열릴 소프트웨어 시장은 무엇인가? 분석하는 일입니다. 결국 인텔도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 칩을 만드는 게 회사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있으니 앞으로 10년 뒤쯤이 되면 데이터가 폭증할 것이고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았지만 AI라든가 아니면 가상현실이라는 인더스트리는 이미 많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폭증했을 때 이들 간에 데이터를 잘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법 또는 기술이 큰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감하게 인텔에서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네트워크나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하실 때 사용하게 되는 도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 어딘가쯤에서 강국에 어디 회사로 가시려고 하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마다 교통 상황도 다르고 신호등이 통제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데이터가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가능한 패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마치 내비게이션 키고 가시면 최적의 경로를 골라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는 네트워크 통신 레벨에서 정보가 흘러와야 될 때 어떻게 A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마치 내비게이션 장비처럼 분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출퇴근길에 보시면 길이 되게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신호등 탓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북으로 도로 신호등을 따라 10개나 15개가 동시에 커지면 한 번의 차가 쭉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서 많은 정보들이 한 길로 흘러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번에 차량이 쑥 흐르듯이 정보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상황을 판단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지능을 발휘해서 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결국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 이게 SDN입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내비게이션을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정의를 하자면 소프트웨어가 이 하드웨어를 좀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게 바로 SDN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다니실 때 정보가 잘 오고 신호도 잘 뚫려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빨리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어떤 경로로 통신을 해야 될지 또 그 통신 경로를 잘 열어줘서 그 정보가 빨리 원하는 지점까지 가면 정보도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SDN이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나요? 네트워크 통신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는 단어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라우드 안에서 데이터가 많이 이용될 때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데에 쓰이는 게 또 SDN. 5G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 상용화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세계 표준으로 이러한 기술이 기본적으로 구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IoT라는 단어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집에, 홈에 있는 장비들 있을 텐데 그들 간에도 서로 다른 장비들이 탁 한 장소에 모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통신을 해야 하는지 또 가정의 중요한 정보들이 어떤 경우에 공개가 돼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완이 돼야 되는지까지 판단하는 것. 네트워크와 통신, 정보가 있는 모든 곳에 이 기술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와 통신, 그리고 정보가 있는 모든 기술에는 SDN 기술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로 불리는 이 NFV, 어떤 기술인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이것도 재미있는 기술인데요. 앞에 있는 SDN은 어떻게든 정보가 A에서 B 지점으로 잘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NFV라고 하는 게 나온 게 마치 스마트폰 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정보를 흘리는 주체, 누군가 만들어주는 주체도 마음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스마트폰 쓰기 전에 사람들이 피처폰이라고 해서 폴더폰, 전화기만 되는 기능 그 다음에 게임기, 손에 들고 다니는 것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장비들을 다 따로따로 들고 다니고 그 장비들이 따로 데이터를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통신도 하게 되고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손 안에 장비 하나만 탁 들고 있으면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 프로그램 게임을 하고 싶으시면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걔네들이 동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통신을 하게 되고 또 구동을 하게 되는데요. NFV도 마찬가지로 이게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면 기업, 금융이면 금융, 공공이면 공공 안에 인터넷선 끝에, 우리의 통신만선 끝에 수많은 장비들이 붙어 있습니다. 센서부터 포함해서 그 많은 장비들이 옛날에 폴더폰, MP3 플레이어 또는 게임기 같이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다양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때마다 장비를 매번 설치하고 구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선 끝에 범용의 장비 하나만 탁 놔두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그 기능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정용으로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이 장비가 TV 셋탑박스로도 돌아가고 어떨 때는 가정에서 와이파이 AP로 돌아가고 어떨 때는 TV를 컨트롤하는 장비로 돌아가고 이런 거를 하드웨어 장비가 아니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세상이 NFV가 만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이 다양한 기능을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SDN을 얘기할 때 NFV 얘기도 함께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 두 기술에 관련 연관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순간에 바로 받아 쓰고 싶고 그 서비스가 지원되기 위한 통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SDN, NFV의 기본 컨셉을 다 쓰고 계십니다. 내가 특정한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그냥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게 NFV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이 실제 서버와 게임 서버와 통신을 해야 여러분들과 팀 플레이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신을 하려고 하는 채널을 바로 열어드릴 텐데 그걸 동쪽으로 열고 그 채널을 잘 관리해주는 게 SDN 컨셉입니다. 이게 단지 스마트폰 안에 게임 인더스트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인더스트리 공장이면 공장 기업이면 기업의 다양한 환경에 똑같은 컨셉이 퍼뜨려 나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SDN과 NFV가 IoT나 또 5G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분야에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에 또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제일 큰 좀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멀 수도 있지만 제일 크게 적용되는 분야는 5G일 겁니다. 이제 곧 나오는 시장 당장은 우리나라만 봐도 각 통신사별로 10조씩 투자를 해서 5G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키가 되는 기술 이 SDN의 부분입니다. 내년 또는 내후년 5G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 이름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가족들과 통신하고 계실 겁니다. 1번 2번은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걸 보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T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그 컴퓨터와 데이터들이 잘 통신하고 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하면 숫자를 예상하기는 많이 있지만 수백조가 넘어가는 시장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대기업들은 전부 다 참여하는 시장이고 그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규모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당장 시장, 네트워크 시장, 통신 시장을 합쳐서 한 500조에서 600조 정도?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 선을 긋냐에 딸려 있는데 되는 시장이 다 네트워크 통신으로 넘어갈 거라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고스란히 저희가 노리는 최대 마켓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토리서치의 기술로 개발한 주요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되게 유사한데 1번 제품은 통신사와 함께 작업을 해서 통신사의 가정에 들어가는 인터넷 또는 기업에 들어가는 인터넷 끝에 유선, 스마트폰 같은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은 기업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언제든지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쓰게 하는 게 저희가 아는 사업 1번입니다. 그 제품은 1번 제품은 인터넷, 유선망에 쓰이는 스마트폰 통신사와 함께하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이름은 아테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클라우드에 적용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의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 오벨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아마 기억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들을 어디에 좀 주요 고객처로 납품을 하고 계시나요? 통신사와 함께하는 작업은 딱 통신 3사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말씀드리는 게 방송이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는 SKT와 가깝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으로는 다양한 고객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공공 분야라고 하면 시도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쓰는 통합 전산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공급되는 게 있고 금융이라고 하면 하나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하나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코스콤이라고 하는 전산 금융, 증권 전산소 같은 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B2B 기업이나 B2G 정부 기관에 납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거의 미국의 시스코와 같이 외국 기업이 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 기업이 이런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소극적인 의미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호한다 또는 외산을 대체한다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조금 더 속사를 들여보면 그 인터넷 강국의 뼈대를 이루는 제품들은 거의 다 외산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외산입니다. 중국산 또는 미국산들인데 새로운 트렌드가 와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때 이 또한 외산 제품에게 시장을 뺏길 것이냐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 아까 예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분야입니다. 스마트폰에 얼마나 앱이 많습니까? 게임의 강자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이메일 같은 브라우저의 강자도 있고 여러 강자들이 있습니다. 시스코나 다른 화웨이 같은 회사들도 이 전체 시장 중에서 특정 부분을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 욕심들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의 애플리케이션 마치 게임 회사처럼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선정해서 푸쉬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가 통신사와 타이트하게 커플돼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구현해주는 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라우드 안에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해주는 앱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스코와 같이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들이 좀 SDN과 NF 영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6년 전에는 국내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고 또 시장을 앞장서서 개척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는 6년 전쯤에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벤처 기업은 시장 없는 곳에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있다는 것은 제품도 있고 고객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밸류를 인정해서 이미 사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대기업 또는 그 전에 시작했던 벤처 기업들의 시장이고 새로운 벤처 기업은 시장이 없는 곳에 달려들어야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6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제품도 만들고 시장도 넓히고 하고 있었으나 벤처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명확한 시장이 있고 잡아먹을 만한 기술이 있고 그걸 이룰 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열정이 있고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개척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또 기술력을 발전시키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토리서치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뽑습니다. 하나는 트렌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있는 기술 엔지니어들이 당연히 기술력인데 기술 엔지니어들이 네트워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드웨어 장비를 만들다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OS 관련된 일을 하다 온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 CPU 칩을 디자인하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은 시스코 같은 대기업에서도 집중하는 분야가 있듯이 저희는 이렇게 조금조금 조그만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융합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드는 데 특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이 하드웨어 시장이면 천만 개, 1억 개를 만드는 전 세계의 하나의 회사가 세 개를 다 잡아먹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찍고 복사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 스마트폰 예를 잡게 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사만 해도 도대체 몇 개입니까? 각자의 밸류와 스피드를 가지고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의 큰 영향입니다.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아는 SDN, NFV 기술이 단지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만의 아이디어 우리만의 특정한 세그먼트 등 마켓의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합된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융합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통신사와 클라우드와 융합되었을 때 최대 시너지가 나가는 데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융합된 솔루션 기술로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금융권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성공리에 구축을 하셨고 클라우드 외 기술 모멘터 모델 협의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금융권 사실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소식이죠. 일단 대표적인 예가 하나 TI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 안에 여러 그룹사가 있습니다. 그 그룹사에도 당연히 IT 요소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그룹 차원에서 클라우드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 TI 사업 함께 작업을 해서 그룹사 내에 다양한 IT 요소들이 마치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듯이 그룹사 내에서 다양한 클라우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함께 했고 이러한 것이 금융권들은 보면 First Tier, Second Tier 그룹 금융권들이 많은데요.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하는 계획 또는 의지가 있습니다. 확산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그룹 외에도 또 다른 솔루션 적용 사례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콤이 또 좋은데요. 증권이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입니까? 그냥 증권 거래소가 정지가 돼서 증권에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 못하게 됐다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금융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에 클라우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KLX 거래소 안에서 IT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중요한 업무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업무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말고도 중국과 관련해서 또 외국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중국하고는 일단 기술 파트너 입력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기라고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아래 결국 정보가 흘러다니는 실체는 장비가 하드웨어로 선이 하드웨어로 뭔가 전파가 흐른다면 전파를 쓸 수 있는 안테나가 하드웨어로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 장비는 국내 업체하고도 협력도 하지만 중국에 있는 메이저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하드웨어는 저희가 가지고 오고 하지만 그 안에 밸류가 에드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테크니컬 파트너십을 맺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와 같이 기업들의 기술력을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토리서치의 기술력을 한 몇 퍼센트로 자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분야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SDNNFV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기능들은 저희도 100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을 리스트한다기보다는 있는데 그거 말고 SDNNFV에서 특정 분야, 소프트웨어로 넘어온 특정 분야에서 저희가 클라우드하고 통신사와 관련돼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저희가 고객들과 만나서 비교해보면 100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넘어섰다는 말씀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나름 겸손하게 90 정도 통신사와 함께 일하는 작업은 되게 독특한 작업입니다. 기술이 특이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것은 비교 상대를 잘 찾기도 어렵습니다. 시스코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저희가 200이라고 할지 300이라고 할지 자신감 있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되게 힘드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셨을 때와 그렇다면 한국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셨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벤처는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힘든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벤처에 모입니다. 재밌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히나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한 10년 넘게 공부도 하고 일을 했었는데 한국 분야에서 아쉬운 점은 일종의 안전망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실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게 실패로 끝납니다. 회사의 실패가 개인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다녔었는데요. 미래 10년 뒤에 어떤 칩을 만들어야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 되죠. 이걸 다 인텔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회사 내에서 조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벤처를 통해서 미래의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사실 나간 사람들은 월급을 반으로 깎던 자기 회사니까요. 열심히 일할 거잖아요. 10이 나가면 그중에 9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9이 실패하더라도 그 9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인텔에서 환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온 사람들이고 열심히 의지를 갖고 일했던 사람들이고 나름 매니지먼트와 영업을 다뤄봤던 사람들이 역량을 가지고 회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작은 개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미래의 길을 개척해보고 실패할 경우에는 안아줍니다. 또 성공한 기업이 하나가 있으면 그 성공한 기업 하나에 대해서는 큰 돈을 주고 사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자기 회사의 10배, 100배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예가 많이 나와야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미래의 시장을 열로 나갑니다. 그 점을 봤을 때 저도 인텔에 있었지만 어떻게 쉽게 벤처를 도전해보고 안 되면 또 돌아오고 또 벤처가 다른 벤처와 합쳐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능동적으로 미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고 한 사람의 부를 쌓는다거나 아니면 실패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은 대단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안 좋죠. 그런데 그런 보완책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저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IT 사람 또는 인프라 하는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은 데이터량의 폭증? 데이터량의 폭증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왜냐? 사람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oT 센서가 되었든, 클라우드 시스템이 되었든, AI 인공지능이 되었든 다양한 기계들이 데이터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슈가 되었던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내고 그게 다 무엇입니까? 정보와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이세돌,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그건 바둑이 하나의 작은 예일 뿐이고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다니게 되고, 모이게 되고, 가공하게 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 건데 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와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토일 리서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부분과 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저희도 앞선 기술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요청하는 내용도 지금만이 쓰는 클라우드, 지금만이 곧 쓰게 될 5G 같은 데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정도 사이에는 지금의 니즈인 클라우드, 지금의 니즈인 통신사, 지금의 니즈인 금융권에서의 네트워킹 이런 데에 저희 제품과 기술을 확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년 안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누가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고 다룰 수 있고, 가공할 수 있고, 흘릴 수 있는 질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지배자가 바뀔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 다가올 10년 내에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서 그 데이터를 마치 축구선수 유명한 메시가 공을 잘 몰아서 스코어를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네트워크 통신을 몰고 다녀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아토리 리서치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보시는 아토리 리서치의 미래, 어떤 모습이신가요? 앞에서 메시를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저희 회사가 메시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공을 만약에 데이터라고 한다고 하면 이 축구 경기는 하나의 공이 아니고 수많은 공이 경기장에 움직이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될 곳은 골대는 정해져 있죠. 저희는 훌륭한 메시들이 되어서 그 공들이 서로 충돌을 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결국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4차 산업의 플레이메이커가 될 겁니다. 다양하게 컴퓨터를 하는 사람, IoT 센서를 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그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주고 통신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에서 가공할 수 있게 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제가 꿈꾸는 세계적인 데이터의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적으로도 빛나는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길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DN과 NFV 시장의 차세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토리서치의 정재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불리던 SDN과 NFV 기술이 이제는 현실이 되면서 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요. 일반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네트워크 기술과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수가 독점하던 시장 판도에서 이제는 다수의 경쟁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IDC는 글로벌 SDN 시장이 연평균 20% 넘게 성장을 지속하면서 2021년에는 1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DN과 NFV가 네트워킹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기업 중심의 SDN 인프라와 또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기업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기술과 트렌드를 기대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